자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 힘이 아까 본 적은 훨씬 나아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갔어 힘이 들어갔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다니는 저희로 변경해야 돼 이렇게 해 주신이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힘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힘이 더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거기서 잡다 줘야 돼. 거기서 걸리는 가운데. 여기 빨리 앉아야 돼. 빨리. 그냥 바삭 쥐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쥐지 않으면 위에서 잡으면 또 있어. 그냥 또 있다. 그냥 자기가 혼자 떨어진다고. 빨리 쥐지 않으면 딱 쥐어. 빨리. 그것도 잡았는데 아주 이렇게. 딱 쥐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자기만 떨어진다고. 그냥 힘 있잖아. 아버지 힘이 힘을 지금 던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래?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